투수하면 국내 운동선수 누가 있습니까? 누가 영광합니까? 박지성은 축구고 또 소년제는 아니죠 류현진 선수 있잖아요 류현진 류현진 선수가 뛰는 미국 메이저리그 다들 알고 있으시죠? 메이저리그에서 경기 성적이 좋지 않으면 마이너리그으로 강등됩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큰 리그고 마이너리그는 작은 리그 메이저는 뭐다? 크다 메이저는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는 작다 그 다음에 팩트롤리스라는 말은 어원은 가슴이에요 그래서 큰 가슴 근육 대흉근 작은 가슴 근육 소흉근 근데 영어로 적을 때 너무 길어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요 어떻게 적느냐? 이렇게 팩머슬 팩 메이저 근데 소흉근도 M 같은 M이잖아요 작은 근육이니까 팩 소문자로 마이너 이렇게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